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오늘 예쁜 여성분이 인중축소를 주소로 진료를 오셨는데요 이분의 경우 어떤 이유로 인중 길이를 줄이는 수술이 적응증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원래 입이 약간 돌출이 되고 인중이 길어서 병원을 알아보다가 4년 전 구강 아간면 외과에서 양악수술하고 코밑절개 인중축소를 같이 동시에 했었는데요 인중이 잘못됐어요 콧볼 옆 흉터에 화장품이 낄 정도로 모공흉이 심했구요 아래턱이 너무 들어가서 기도가 좁아져 호흡곤란이 와서 1년 반 뒤에 이설근 전진술을 하면서 양악수술을 하였습니다 지금 인중이 다시 길어진 것 같아서 무용인중 축소하면서 흉터도 좀 개선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얼굴 분석 주인공은 오른쪽 분이신데요 왼쪽 여성분과 오른쪽 여성분의 얼굴 골격이 다르습니다만 입매가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 양쪽 여성분의 경우 입술을 다물면서 웃는 표정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얼굴 표정을 딱히 지칭하는 그런 용어가 없습니다만 언어적 표현이 훨씬 다양한 영어권에서는 타이틀립이라고 하여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서로 자크처럼 닿고 있는 표정을 지칭하는데요 이렇게 입술을 닫은 채 웃는 표정을 타이틀립드 스마일이라고 하여 여기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웃는 표정을 보면 입을 어떻게 하고 웃는 얼굴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역시 잘생긴 조지 크로리님은 타이틀립드 스마일도 아주 매력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웃는 모습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당위론에 무색하게 여기 우리말로 된 웃음의 종류 중에 비웃음, 쓴웃음, 코웃음 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이 여성분들의 웃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영어 어휘에서도 이렇게 많은 석소의 종류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그 위아래 입술을 붙이고 웃는 타이틀립드 스마일도 이러한 어색한 웃음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례자 얼굴로 돌아와 입 주변부를 자세히 보게 되면 입을 꽉 다물고 웃고 계시는 모습이 뭔지 입 주위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서 약간은 부자연스러운 듯한 썩소 느낌이 나는 이유는 이러한 입의 모양이 입술을 다물이는 입 둘레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러한 입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 둘레근이 수축하여 입을 꼭 닦고 웃는 표정이 바로 이러한 입술과 입꼬리이구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간 어색한 표정이라고 느낄 수 있는 얼굴입니다 이러한 입 둘레 근육의 수축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오늘 사례자의 경우도 뭔가 이 입술 주위 근육이 수축하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구요 이러한 표정이 10년 20년 이어지게 되면 이렇게 인중이 정말 길어지면서 약간은 비호감형 인매가 되는데 환자분의 경우 아직은 인중 탄력이 남아있는 관계로 입술을 둘러싼 입 둘레근이 이완이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인중이 위로 또르르 말려 올라가면서 윗입술이 아랫입술이랑 떨어지면서 윗니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는 인중이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입 벌어짐 현상으로 인하여 자꾸 입 둘레근을 수축시켜서 이와 같이 인중이 길어져 보이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인중 길이를 줄이는 인중 축소를 하게 된다면 입주의 불편감이나 감광이삭 증상, 흉터 벌어짐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더 흉터가 심하게 남는 인중 축소 부작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진료 오신 환자분은 다행히 코 밑 꺼짐이 융기되어 있으면서 비순각이 열려있는 상태이므로 입술 지방이식을 하여 입술을 확대함으로써 입 둘레근을 이완시키고 수십 년간 버릇이 들었던 이러한 표정을 억제하기 위하여 입 둘레근을 마비시키는 보톡스를 꾸준히 맞는 것으로 맞아서 예방하는 것으로 처방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쁠 때의 모습은 이러하였는데 무의식 중에 부지불식 간에 가끔씩 나타나는 이러한 얼굴 표정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특히 오늘 환자분은 큰 수술을 두 번이나 하셨던 까닭에 더 이상 칼로 쬐고 꼬매고 하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 인중이 늘어나지 않도록 10년, 20년 예방을 꾸준히 하게 되면 짧은 인중과 예쁜 하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